주말에도 쉬지 않는 7월 20일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테슬라 월가의 속보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영상이 한편도 안 올라가서 놀라셨죠? 오늘도 영상이 한편도 안 올라가서 놀라셨죠? 어제 오늘 제가 장장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라방을 하느라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하고 지난번에 총 맞을 뻔한 사건을 두고 부실경호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을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전 아무도 문제를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비밀경호국에 부실경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비밀경호국 역시 과거 더 많은 경호인력이 필요하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여러 차례 거절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사건이 발생했던 펜실베니아 유세 행사와 관련해 사전에 아무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국이 사건 발생 62분 전 총격범 토마스 메시 크룩스를 요주의 인물로 지목한 뒤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이 사실을 전달하지 않은 것을 겨냥한 발언인데요. 당시 비밀경호국 저격수들도 크룩스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그가 지붕에 올라간 사실을 파악했지만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떻게 그 건물 지붕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고 보고되지 않을 수 있느냐며 그건 실수였다고 생각한다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지붕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통보됐으면 15분이나 20분 기다릴 수 있었다면서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마저 경호 실패론에 가세한 가운데 비밀경호국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추가 경호 인력과 자원 등을 거절해왔다고 시인했습니다. 앤서니 굴리엘이 비밀경호국 공보실장은 이날 뉴욕타임스에 성명을 내면서 비밀경호국이 때때로 제한된 자원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거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비밀경호국이 역동적이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추가 자원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주당국 또는 지역 자산을 통해 경호 인력을 보충하거나 경호 계획을 변경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놀출되는 상황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직후 비밀경호국이 부실경호 논란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과 반대되는 내용이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는 진단을 했죠. 앞서 굴리엘이 실장은 총격 다음 달인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추가 인력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알레한드룸 마이로카스 국가안보부 장관도 자신이 관련 요청을 거절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무책임한 발언이며 명백한 거짓이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공화당에서는 경호책임론을 경호실패론을 꺼되며 킴벌리 치틀 비밀경호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요. 이에 치틀 국장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경호실패를 시인하면서도 사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미국 하원감독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오는 22일 청문회를 열어 치틀 국장의 증언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책임지지 않는 것은 똑같네요. 자 지금 주말에 트럼프 관련 기사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에게 양키스 야구경기 같이 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 또 트럼프가 펠로시 바이든에게 개처럼 했다. 또 독서를 퍼부었고요. 트럼프가 입술을 내밀자 키스를 피한 멜라니아. 또 불화설이 모락모락모락 피고 있고요. 트럼프 측은 벌써 해리스를 공격 중인데 여전히 민주당은 헤매고 있고요. 트럼프의 재선을 염두에 들고 젤렌스키가 러시아와 협상 의향을 밝히고 있고요. 온통 트럼프 이야기인데요. 바이든이 사퇴하지 않기를 은근히 바라는 트럼프 캠프 측은 일단 한편으로 해리스를 겨냥한 광고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클라우드 쪽 대란이 지금 일어나서 미국 현지에서는 지금 발칵 뒤집혔거든요. 특별히 항공 공항 측이 진격탄을 맞은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도 중국과 러시아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국 모두 서방 등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받으면서 마서와 같은 글로벌 서비스에서 배제됐기 때문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에 따르면 아이킹 대랜에도 불구하고 베이징과 상하이 국제공항을 포함한 항공사, 은행 등 중국의 주요 인프라가 중단 없이 정상 운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외국 기술에서 벗어나 기술 자립자강을 추구하는 이유를 추가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중국은 마소에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같은 외국 기업의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서 이번 대란과 무관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발전 억제를 위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등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죠. 실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웹사이트에 따르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중국 제품과 서비스를 중국의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정치와 금리 인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점점 짙어지면서 해치펀드들이 금 강세 베팅을 계속해서 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금의 강세 베팅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상품거래위원회의 주간 데이터에 따르면 해치펀드를 비롯한 대형 투기 자금의 금 순매수 포지션은 16일 기준으로 4년 만에 최대치로 늘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투기 자본은 정치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을 해치수단으로 자주 사용한다며 지난주 금은 온수당 2,500달러에 근접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연준이 추가 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베팅이 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대선 후보가 무역전쟁을 유발할 발언을 내놓으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투기 세력은 금을 피난처로 여겼다고 블룸버그는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트럼프에 줄대느라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특별히 유럽 쪽은 트럼프 됐으면 또 이제 또 어떻게 한다냐라는 지금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소가 지금 이번에 일으킨 이 사건이 복구되기까지는 수주가 걸린다는 소식인데요. 조금 들여다볼까요? 마소의 클라우드발 정보 기술 대란이 전 세계에서 대혼란을 일으킨 가운데 마소가 윈도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의 1% 미만의 영향을 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로벌 IT 대란이 마소의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업데이트가 마소의 운영 체제와 충돌하면서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MS 블로그에 따르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업데이트는 전체 윈도 기기의 1% 미만인 850만 개의 윈도 기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소는 그 비율은 작았지만 광범위한 경제적, 사회적 충격은 주요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사용하는 있음을 반영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마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침을 윈도 메시지 센터에 게시하고 다수의 엔지니어와 전문가를 배치해 서비스 복구 작업 중이라고 덧붙였는데 윈도 기기 1% 미만에 영향을 줬지만 그 파급 효과가 상당한 것은 주요 기업들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고객사라는 점도 작용했다고 파이넷셀 사임수로는 진단을 했는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고객사는 2만 9천 곳이 넘으며 4,500 대기업 중 절반 이상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사이버 공격을 막는 최일선 역할을 한다는 명성을 감안할 때 이번 사태는 다소 충격적이라고 짚었습니다. IT 컨설팅 업체인 카트너의 맥도널드 애널리스트는 컴퓨터를 보아도로 만들어진 유명한 업체가 오히려 컴퓨터들을 고장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번 사태로 마소 OS를 사용하는 기기들은 일명 죽음의 블루스크린 오류가 발생하면서 먹통이 됐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 전에 들으셨죠. 타임 스퀘어가 멈추지 않나 비행기들이 멈춰서 수기로 비행권을 작성하지 않나 우려가 좀 현실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마치 여러분 예전에 프린터 따로 스캐너 따로 복사기 따로 있던 시절이어서 하나의 올인원 프린터가 나왔을 초창기에 문제들이 참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 고장나면 다 고장나니까. 하지만 그런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지금은 올인원 프린터가 대세가 되었지만요. 클라우드를 사용하다가 다시금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클라우드 쪽은 계속 가야만 되는데 이런 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 다시금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를 해봐야겠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사이버부간에 참 좋은 기업인데 어쩌다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뉴스 들으셨겠지만 테슬라가 금요일날 폭락한 데에도 한 일조를 했거든요. 트럼프가 한마디에서 뒤통수 친 것. 그 다음에 이날 바로 클라우드 쪽이 멈춰서버리면서 테슬라도 공장이 중단돼가지고 직원들을 일찍 퇴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로 복구가 힘드니까 이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데 있죠. 테슬라에 대한 원인 분석 영상, 다음주 화요일이 또 어닝이잖아요. 앞두고 저희가 특별 영상 준비했으니까 곧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소웨이가 14억 달러 규모의 벤커버 어메리카,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이죠.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야, 이거 좀 심상치 않네요. 미국 행동주의 해지펀드인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세계 최대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가 부양책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IT 대란에 비트코인은 오히려 6만 7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5%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IT 대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도 19일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5% 이상 급등하면서 6만 7천 달러선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동부시간 이날 오후 3시 42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24시간 전보다 5.62%나 급등한 6만 7,127원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6만 7천 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 11일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미주노래의 종목 추천과 매수 매도 타점 교육은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배너 최근에도 계속해서 저희 미주노래의 구독자 멤버십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요즘같이 변동성 장세가 심한 때 가장 효과적임은 기법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는데요. 일단 버크셔 해설웨이 워런 버핏 자 이런 가운데 버크셔 해설웨이 버핏의 14억 달러 규모의 벤커버 아메리카 주식을 매각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건물들이 어떤 주식을 살 때는 따라 사면 안되는데 저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할 때는 맞습니다. 그때는 보조를 맞추는 것도 좋은 투자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테슬라의 스페이스X의 사진이죠.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굉장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점점 개미들이 대처하기 힘든 시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 주식은 대응인데 대응이 쉽지 않으면 우리는 투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응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미주논 멤버십으로 오시고요.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들을 신속한 속보 뉴스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